알겠습니다. 이분은 우리나라 방송지상파에 7번을 출연하면서 더욱더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. 오늘 여자분 혼자 오셨네요. 자 커플부부 함께합니다. 내 나이가 어때서?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?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? 마음은 하나요. 느낌도 하나요.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. 내 나이가 어때서?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서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워라 내 나이가 어때서?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? 사랑해 나이가 어때서? 있나요? 마음은 하나요. 느낌도 하나요.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. 내 나이가 어때서?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울었어? 어느 날 우연히 서울 속에 비춰진 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워라 내 나이가 어때서?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